찬미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일상의 기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좋은 시인의 언젠가는 이라는 시의 일부를 나누며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는 기억 때문에 슬퍼질 것이다. 수많은 시간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꽃들이 햇살을 어떻게 봤는지 꽃들이 어둠을 어떻게 익히는지 외면한 채 한 곳을 바라보며 고작 버스나 기다렸다는 사 기억에 목이 맬 것이다. 살다 보면 정말 사소한 일들에 화를 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버스가 예상보다 늦게 도착할 때도 있고 바로 내 앞에서 빨간 불이 켜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불행을 겪다 보면 우리는 화가 나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하며 성질을 내곤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우리에게 잠시 화를 가라앉히고 주변을 둘러보라고 초대합니다.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느라 내 발 앞에 환하게 피어있는 꽃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빨간 불 앞에서 경적을 울려대느라 창밖에 펼쳐진 파란 하늘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시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경탄이라는 어느 작가의 말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기적에 더욱 많이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칫집에서 높은 자리를 고르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음이 뜨끔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 세상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고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뼘이라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밀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높은 자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발치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지 우리의 지루한 일상에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기적이 함께하는지는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잔치에 가장 잘 참여하는 방법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잔치에 함께한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련하신 인생이라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미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잔치를 마음속 깊이 즐길 수 있기를 하느님께서 매일같이 마련하시는 일상의 기적들을 더욱 많이 발견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사에 함께하신 모든 신자분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시는 중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정하며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아멘